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찬원 찬강 안동 콘서트 첫날 오늘 마지막 곡 운의 온사를 끝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현재 보시는 방향은 2층 3층 출입구 방향인데요. 수많은 안동 시민분들과 팬분들이 지금 안의 공연장에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방향은 3층 3층 출입구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2층 3층 출입구로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납니다. 이제 많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안동 콘서트 첫날 어마어마한 관객이 입장을 했습니다.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2층 3층 출입구를 통해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낮은 벨닷으로 보'. 양경을 바이러가 난리해봐요. 레드 패스는ảo에 마치 다행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서 인정하는 방법을 만나요, 사실은 산을 창의하는 방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관객분들이 2층, 3층 출입구를 통해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단에서도 많은 분들이 빠져나올 상황입니다. 출입구를 통해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3층 출입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관객분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찬스 2호 찬스님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엄청나게 멍고리로 오셨네요. 전 colors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객분들이 1층, 2층, 3층 출입구로 나오고 계십니다. 와 대박입니다. 감동 콘서트 첫날! 어마어마한 관객들이 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방향은 이제 버스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대부분의 관객들이 따로 나와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1층에서도 많은 분들이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1층 플로어 속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층 분들은 대부분 산스님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우즈골드 물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안전을 위해서 조금씩 끊어서 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도 15분 미만이 말씀 definitely 성장 내 opposite. 와 1층 플로우사가 엄청 많이 들어가셨네요. 1층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2, 3층은 지금 대부분 퇴장하셨고 좋은 1층분들이 퇴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장을 해서 버스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끊임없는 회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안동포서트 첫날이었는데 어마어마한 관객이 퇴장을 하면서 대박 공연이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페인클럽에서 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안쪽이 주면 돼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로즈볼드 물결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오늘의 연사 영원한 내 사랑. 네 거의 다 받아 나왔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퇴장이 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